그 명일방 쪽 그 두 분이셨지 유리는 갑자기 새가 망하네요. 텍사스요? 예 예 예 그러니까 아 뭐 저희 수강생 중에도 명일방 쪽 유자가 한 분 있으신데 미스칸 만들려고 지금 연락하고 있어요. 만드신 거 봤어요? 이제 확정이 돼서 가족들한테 얼마번 해봤고 이번 주에 지금 수강하러 못 오신다고 해요. 요새는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는데 지금 일주일까지만 그 치료 지원해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집 밖으로 못 나오고 있다고 집 밖으로 못 나오고 집 안에서 유구하니까 딱히 밖에 나오셔도 유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집에 앉아서 TV 보다가 게임 좀 돌렸다가 사포질 한 번 했다가 밥 좀 먹었다가 빨래 돌리고 그런 정도 TV 보면서 과자 먹고 이거 하면 살 줄일은 없겠다 살 쎄요 저 옛날에 엄청 쪘어요 진짜 자 온갖 온갖 온갖